혼똥과 드스카? 가이! 아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정말 맛있지. 세 개방 드는데? 아 좀 더 먹고 싶나 봐요. 아 세 개밖에 없죠. 심씨가 태웠어. 왜? 다섯 개를 했는데 두 개를 태웠어요. 아이고 왜? 어떡해. 너무 센 물에 해가지고. 어때요? 잘 먹네. 맛있죠? 맛있어. 더 먹고 싶은데 잘 먹는다. 나 사회가 식탄부리는 거 처음 봤어. 맞아요 맞아요. 식탄부리는 거 진짜 처음 봤어야 돼. 아 세상에 기회라. 잘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음 좋다. 진짜 맛있나 보다. 잘 먹는다. 진짜 저렇게 먹었어.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뿌듯해요. 아 이거 진짜 잘한 거 같다 상타가. 잘 배웠습니다. 진짜 어 진짜 살가 좋아. 문 선생님 때문에 우리. 방송이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나중에 코러케는 심씨가 완벽하게 익혔거든.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세보기랑 또. 둘만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코러케는 손 많이 걸리잖아. 어 심씨는 할 수 있어. 아아. 그래 아가도 나중에 먹어도 되겠다. 아기하고도. 그리고 아까 그 속밥이 아기도 좋아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 와아. 자 그리고 라스트. 배부를 법도 한데. 잘 먹네. 맞아요. 심씨가 배우는 선생님이 주신 마법의. 마법의 소스. 소바 소바 소바. 그렇죠. 아니다. 브레이크가 흘렸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항상 이렇게 멈춰.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것 같아. 선생님한테 배운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아. 무지 수다치 카나. 라임. 라임은 시원한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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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오호호. 요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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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자. 한번 쭉 들어서 소스에다가 저. 국물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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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가 지금 넘어간다 야. 진짜 잘 먹는다. 아아. 이거 먹고 있었어. 응? 이거 뭐지? 라임은? 응. 라임 먹고 있었어? 씨. 응. 어때 지금? 진짜 보통 소바라면 못 먹어 지금. 음. 음. 라임 무시? 네. 나 있어서. 다 사요. 시원해. 진짜로? 나중에 이제 엄마 거보다 더 맛있다고 그럴 거 같은데? 아. 친정밥보다?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좀만 더 노력하며.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본다. 그니까. 진짜. 신랑 수업에서 먹방 한 거 오늘 제일 잘 드신 거 같아요. 맞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이거 일본에 계신 장모님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최고죠. 네. 점수 좀 받겠죠? 맛있어. 응. 아. 와 한 그릇 다 먹는다. 자 그러면 사양아. 지금 이 네 가지 요리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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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로케? 냉소밥? 숯밥. 숯밥. 와 역시. 역시 수박국수 수박. 와. 놀랐어. 산삼 못됐어. 여기 들어가야 돼. 어. 지금 들어갈 수 있어? 저 자주 해 먹으면 되겠다. 정말 맛있지. 나 진짜 놀란 게 사양아 밥을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 세복이 사야 살찔 수 있고 세복이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될 거야. 이건 100% 맛있어. 어. 세복아. 세복이도 맛있었어? 응. 응. 대답한 거야? 근데 이제 수수 세복이도 영양 필요해서 많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진짜. 24시간 심야 식당이 있습니다. 언제나 오픈이야. 응? 영원. 그러면 새로운 요리도 기대하고 있을게. 오케이. 새로운 요리 해줄게. 응. 해줄게. 여하튼 진짜 행복하다. 맛있었어. 땡큐. 음 좋다.